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이번 주 내에 여러분 전수조사가 jih님이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보면 훨씬 더 상세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장영우 대표께서 분석한 엑셀 분석 자료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공병호 tv를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연구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이 그래프가 2020년도 4.15 총선의 충청남도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차익값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6에서 19%포인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소 1%에서 마이너스 19%인 겁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좌우대칭 그래프는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왕창 집어넣어 줄 때 사후적으로 이런 차익값 그래프 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회 외부기관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짜표를 집어넣어 주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활성화된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2024년 총선에도 그대로 드러난 그래프입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왔다는 것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영우 대표께서 보낸 이런 엑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한 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도 여러분 예외 없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에게 모르고 한 상태에서 cctv나 이런 걸 촬영을 못하게 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실제와 발표 사이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 선거구마다 쑤셔 넣는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일단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로구부터 노원구까지 서울의 29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18개만 여러분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무진장 큽니다. 종로구 15.4% 중구 성동구 값 플러스 13.6% 중구 성동굴 플러스 14.1% 용산구 플러스 14.6% 광진구 값 플러스 14.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가 더해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마이너스 15% 성동구 값 마이너스 13.6% 성동굴 마이너스 14% 용산구 마이너스 14% 거의 10% 15% 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과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오차범인 0에서 3% 이내의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플러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희면 마이너스 10% 이상인 겁니다.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거의 25% 이상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참고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는데 이번에는 더한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 선거도. 머하우 같이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이 그러나 조작 강도와 세기는 훨씬 더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을 할 것 없이 현장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율을 넣는 과정을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위조투표율을 위에서 넣든 밑에서 넣든 옆에서 넣든 좌우에서 넣든 간에 마지막은 득표수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4월 10일 총선에 지역구 선구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거다. 무슨 방법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상황인 것.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주하고 대전입니다.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관해서 호남권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호남권은 더불음주당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지역일 뿐만 아니고 광주 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을 하더라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차피 호남권에 계신 분들은 더불당 함께 표를 줄 거니까. 그래서 역대 선거 모두에서 보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광주 광역시는 총선의 경우에는 조작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 광역시 동구남구을 더불음주당 차이값 플러스 5.5% 국민의힘 차이값 마이너스 3.2% 광주 광역시 서구값 더불음당 차이값 플러스 2.5% 현저하게름 낮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올라가시게 되면 12.3% 12.4%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는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역대 선거 모두에서 광주 광역시의 조작값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무진장 높습니다. 그 60%대로 호남 전남 전북 광주가 여러분들 항상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치입니다. 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국힘당이 왜 전부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냐. 한쪽에 이런 표를 밀어주게 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밀어주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항상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 여러분들 도표가 차익값 여러분 도표가 그냥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행한 작업을 그대로 여러분들 정언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2014년부터 계속 여러분들 대어온 덕표수 조작작업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구 부산지역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기장군 플러스 9.8 마이너스 9.8 중구남구 플러스 10.6 마이너스 7.7 전부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동국 군위급 값 플러스 8.3 마이너스 8.3 이렇게 큰 값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좌우가 거의 대칭입니다.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플러스 9.8 마이너스 9.8 플러스 10.6 마이너스 7.7 대구 광역 중구남구에는 왜 10.6하고 마이너스 7.7이 나왔는가 하니까 도태우 무소속 후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럼 도태우 무소속 후보는 한 마이너스 3. 몇 프로가 되겠죠. 좌우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영구 대표께서 보내준 엑셀 분석 작업을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020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작업이 일은 있고 그리고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작업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특표를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유령 사전특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서울 경우에는 사전특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경기도는 사전특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더해주고 세 장마다 한 장 네 장마다 한 장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이 자료가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분석을 마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가운데서 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몇 군데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이렇게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